명상의 생활, 이향기, 인간의 성장은 천문학적 차원의 긴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. 따라서 한두 생애에 이루어진 대인이 없으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애를 거듭하며 성장하면 결국에는 대인이 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조급하게 대성을 바라는 것도 또 의욕을 잃고 게으름을 피는 것도 모두 큰 잘못이며 여유 있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빠른 성장과 삶의 보람을 맛보는 것이다.